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퇴사 기념으로 베트남의 한 달 동안 베트남 종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담이 괜찮아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살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좀 힘들어요. 요새. 오늘 밥을 안 먹어서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이게 푹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특급 게스트로였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은 백수고요. 일단 취미생활로 못다 맞힌 학업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숙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 백수입니다. 제가 벼르고 벼르던 주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숙희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본업이 청년 백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제가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요. 한참 몇 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지금 충북대학교를 재학 중인데 4학년 2학기째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자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4개월만 참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주변의 권유에 힘입어 그래도 한 번 4개월 참아보고 다시 고대하던 백수 생활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저도 복학했거든요. 이번에 충북대학교. 과거 어디세요? 말해야 되나요? 신상은? 힘들면 말고요. 초성 힌트. 초성? 초성 힌트. 다비가 말하면 맞는지 아닌지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가 어떻게 돼요? 자연대요. 순수과학 전공하겠습니다. 또 이과생이세요? 네. 몰랐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봐요. 에이 지성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뭔 소리야? 힘드네요. 아니요. 힘드네요. 복학 저는 했는데 너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휴학 다시 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근데 오히려 보통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학을 하면 고민이 되게 빨리 복학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인데 다비는 그러면 다시 복학하는 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 복학은 했는데 다시 휴학하려고 갔는데 너무 신입생들밖에 없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저 요즘 신기한 거 있어요. 그럼 수키님도. 저 복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학교를 9년째 다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신입생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근데 지금 다시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거나 이미지를 보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환생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너무 다 비슷해요. 진짜.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도 글을 적었어요. 사람들이 환생해서 다시 온 것 같다. 근데 정말 엄청난 에너지다. 보통 반대로 눈치가 보이는데 다들 막 그런데 나 혼자 너무 오래됐나 이러는데 남들이 환생했고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럼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건데 수업 듣는 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수업 듣는 자체는 재밌어요. 뭔가 지성인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배움에. 배움을 즐겨하고. 그러기에 대학을 9년이나 하면서. 즐겨하니까. 오래 쓰려고. 오래 배우려고 그랬죠. 수업 듣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시험을 생각하면 조금 힘든. 졸업시험? 네. 졸업시험도 그렇고. 지금 내가 재미있게 배우는 과정들을 정리해서 한 줄로 써내야 되는 이런 테스트를 생각하면 부담이 좀 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백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본업을 백수라고 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백수가 체질인 것 같고요. 천직인 것 같고요. 과거의 백수였는데 이 4개월을 참아내면 또 미래에도 백수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야 그거 확실하다. 미래에 백수가 될 계획. 장난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백수의 정의를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백수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해요? 숙희는? 정의? 일단 백수가 하얀 손이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때 묻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는 하얀 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좀 의미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 한량들, 선비들, 양반들처럼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풍류를 읊으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백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은 안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는 백수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막 그런 책임감 있는 노동으로 규정되지 않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숙희씨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세요? 뭘 하고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요? 학업? 배움을 좋아하니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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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는 위장이고. 어디서 약을. 공부는 페이크다. 환생하고 온 친구들을 보러. 아. 사랑 구경. 사랑 구경도 재밌고. 요새 젊은이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것도 재밌고. 저한테는 새로워요. 휴학을 하고 한 2년 정도 만에 복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이 새롭죠. 새로운 기분으로 다니는 게 재밌어요. 혹시 신뢰가 안 되면 복학 전에는 좀 자유롭게 어떤 걸 하고 지냈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닥치는 대로 일단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나와요. 그 소스들이 나오는데 그 소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할래? 미미씨가 저한테 많이 권했고요. 뭐 결혼식 축가가가 있는데 너 축가 한번 할래? 제 노래를 좀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불려가는 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찔러주는 것들을 내가 수많은 기회들 중에 하나 잡아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부탁도 그 사람이 진짜 그걸 할 줄 알아야 부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숙희는 본인의 시간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니까 뭔가 당장 무슨 전문가 같지는 않아도 그...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숙희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한테 부탁할 일이 이렇게 무슨 상황이 생기면 숙희가 머릿속에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 보험처럼?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보험이요? 다른 중이죠? 다른 중이죠? 그 맞는 보험을 들켰어 지금? 지금 날 보험으로 생각하고... 아 아니지. 보배로 생각하지. 오 한글점 차이가 이렇게... 아 그만하시죠. 아 그래서 오늘 시작에 또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끼리면 이렇게 재밌게 이 친구와 가깝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아까 백수의 정의를 노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동하지 않는 삶에 대한 사회적 시선 특히 그 사람이 나이가 든 게 아니라 막 한창 젊을 때 국가에 막 열심히 하지 않고 막 약간 이런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백수를 청년 백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좀 같이 공유해보고 싶은데 딱히 그 생각에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 없어요. 근데 다만 좀 궁금한 게 숙희 씨도 백수지만 지금 미진 씨도... 아 미미 씨도 백수잖아요. 근데 그 아까... 좀 달라요? 다른 백수? 숙희랑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벌써 할 일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할 곳 할 일을 정해놓으니까 나는 숙희한테 숙희야 나도 백수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숙희가 넌 이미 정해져 있잖아.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마 뒤에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이 시간을 이렇게 편하게 못 보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수됨의 불안함?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고 내가 뭐 내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함이 난 오히려 있었을 것 같아서 나는 뭐 예비 구직 예비 노동자... 저는 뭐 백수 같진 않아요. 그러면 숙희 씨 그 백수는 미래에 뭔가를 정해놓으면 좀 결이 다른가요? 백수가 아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뭔가 사회적 시선에 신경을 많이...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시선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저는요? 저는 부러움의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이 단편적인 예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별로 저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논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아 얘는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엄마 나한테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랬더니 부러워서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십 몇 년 동안, 이십 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노는 너를 보니 이게 배가 아프다는 거야. 자기도 놀고 싶다고. 엄마 엄청나다. 왜요? 왜요? 그렇게 딸이랑 그렇게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죠. 사회적인 시선을 이제 앞세우면서 너 그렇게 계속 놀아도 상관이 없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본심을 드러낸 거죠. 부럽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내가 논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놀고 있다 이랬을 때는 부러움의 시선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기사 같은데 보면은 왜 이렇게 노냐 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속에는 자기도 놀고 싶다는 부러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맞아. 맞아. 다 사실 일 안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지. 내가 나한테 이게 매월 돈이 얼마 정도 나온다면 나는 일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할 수 있다면. 기본소득 같은 거죠. 그렇죠. 옛날에 무슨 책에서 봤어. 자기의 삶의 3분의 2 이상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으면 그건 노예라고. 근데 그 잠은 내가 결정해서 자는 거니까 사실 잠을 포함하면 의외로 대부분 우리 노동하는 그 시간이겠죠. 근데 직장인들을 사실상 스스로 결정했다고 그런 주체적인 직장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현대사에 많진 않으니까. 근데 숙희 말이 되게 공감됐던 게 아마 숙희한테 좋은 시선이 많이 가는 이유는 이 친구가 그 시간을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알차게. 남들은 괜찮은데 내 주변에 백수를 보면서 마치 너는 삶이 이미 망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네 삶을 갉아먹으면서 살래?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는데 그 친구와 그런 친구들과 숙희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친구는 본인의 시간을 그렇게 잘 쓰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타깝고 자기가 또 막 더 불안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친구는 왜 자기의 삶을 그 시간을 못 쓸까 또 생각해 보면 또 반대로 그 시선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못 쓰는 거지. 자기 자신의 시간을 계속 그런 잣대로 보는 거야. 아 난 백수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내야 돼. 난 뭔가 좀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외부의 시선에 갇히니까 그 시간을 또 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을 쓴다는 자체가 부담인 거잖아요. 나한테 이 주어진 만약에 한 달을 논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써야 될 것 같고 백수라는 그 틀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 시기를 겪긴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사회의 시선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시선을 지나고 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막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 싶은 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TV에 나올 때 순간은 잠깐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시간은 되게 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거든요. 남해 내려가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요양을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나가서 제 시선이 지금 나뭇잎을 향하고 있잖아요. 좋아하지만. 저거를 계속 보고 진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오 대박이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썼다. 내가 뭐 보는데 썼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담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는 솔직히 맨날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 세포는 새로 재생이 되는 거고.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이고. 계속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세포가 계속 갈리고. 기억 그때 당시 내가 나뭇잎을 똑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쓴다는 부담을 버리는 게 백수의 삶으로 가는. 여기서 내가 백수가 아님이 증명됐다. 아 진짜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시선과 좀 다르게 백수의 길을 선택하시고. 자기만의 백수의 정의를 구축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던 거예요? 계기? 네.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고. 저도 고민을 했겠죠.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노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백수로 살자. 이게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꾹,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우리 약간 나 진짜 되게 약간 담자랑 나랑 너무 백수가 하고 싶어서 컨설팅 받으러 왔는데. 아니 나는 백수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래요? 그럼 나구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내가 고민이 있구나. 저는 기초 소득이 얼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일을 할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맞아. 다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소모품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소진되는 게.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고. 소진되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네. 전 되게 좋은데. 전 그래서 과감하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부려먹어줄 때 되게 큰 희열을 느끼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항상 그래서 뭔가 만들어냈어요. 그게 뭔가 외부적으로 강요된 압박이 없었을 때는 초등학교 때도 혼자 특기적성을 애기잖아요. 근데 가약은 바이올린 그다음에 사물놀이 뭐 이렇게 다 해서 한 7개 정도 해서 초등학생인데도 집에 7시에 들어왔어요. 학원을 다른 거 안 다니고. 엄청난 캐릭터다. 중학교 때는 뭐 굳이 중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단순 공부의 애기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에 그쳤는데 항상 뭔가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가 되게 불안해서. 그래서 지금은 일을 다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일을 하고 주말에 좀 회복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침대에 있는지만 그 위에서도 뭔가를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혼자 습작처럼 뭔가를 하거나 이런 작업은 꼭 해요. 너무 길었지만 저는 좋아요. 저는 백수 싫어요. 그거는 불안감에서 오는 어떤 그 대체? 저도 처음에 불안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일부 공감되는 게 타고난 기질이 저도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쉬면 뭐라도 해야 됐고 어디 소속됐으면 좋겠고 누가 나한테 뭘 시켰으면 좋겠는 거라. 근데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느꼈던 건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여전히 좋은데 내가 누굴 위해 일을 하지?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수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막 어떻게 사회적 시선을 내뿜어. 근데 잘 듣다 보면 저게 나를 위한 충고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날 사회적으로 나쁘게 쉬고 있는 나를 나쁘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누구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게 점점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난 그래도 여전히 다미처럼 뭔가 소속되어 있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걸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약간 백수는 뭐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내서 좀 주체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많은데 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을 한 번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냅두지 않더라고요. 일이 일을 부르고. 그래서 나는 좀 변화의 격동기. 변화의 딱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저의 지금 같은 그런 느낌을 유지하는데 좀 노력을 하는 편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시 넘으면 무조건 퇴근하거든요. 6시 딱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나가요. 일이 만약에 쌓여 있어도 전 나가요. 무조건. 그리고 집에서 절대 안 하고 다 놓고 가고 차라리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일찍 오면 일찍 왔지.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일찍 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나는 이 일이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못했다면 그냥 이게 그 시간 안에 못했을 일이고 그럼 나의 잘못은 아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하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게 주변 직장이 그렇게 환경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백수의 핵심이 직장이라는 중심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있냐 없냐 하지 않을까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내가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는 그 중심이 있느냐가 저는 약간. 근데 사실 숙희도 종종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소속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금방금방 벗는 소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이고 유동적이고. 약간 책임감이 덜 나는 쪽. 내 상상은 점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사회는 소속의 개념 그리고 뭔가 일을 하는 개념이 진짜 자유분방해지고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청년들은 사실상 한 사회에서 의외로 힘이 없는 계층이잖아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백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폭력성을 가지지 않나. 왜냐면 옛날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게 책임감 없는 애 같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사회는 오히려 그 모습과 더 닮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소속됐다. 저기 소속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미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공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근데 그거는 나도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되게 어른들이 폭력적으로 말할 땐 많아요. 근데 약간 저는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벙떠진 것도 있지만서도 나름 연결시켜 보자면 어른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백수면 사실 소득원이 없는 이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등골을 빼먹는다라는 이런 과격한 표현들 때문에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백수 시절 동안 돈을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백수의 정의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독서를 하잖아요. 많이. 그럼 내가 독서가라는 이름을 나한테 붙일 수가 있잖아요. 백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질문에서는 미리 돈을 모아놓고 쓰던지 대비대비. 대비대비. 그리고 그 짧은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돈을 버는 활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 돈을 벌어놓고 돈을 이제 나중에 생활비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담임 얘기하는 것도 다 궁금해졌는데 이게 좀 신뢰가 되거나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백수한테 누구 등골 빼먹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왠지 나랑 생각이 다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등골을 빼먹는 거는 부모가 만약에 자식한테 이렇게 원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식도 좋다.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저는 그 말은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아본 게 진짜 오래됐어요. 20살 이후부터는 안 받아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돈도 별로 안 쓰거든요. 별로 소비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거의 안 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등골 빼먹는다는 거는 조금 사바사 아닌가 싶어요. 사람 바이 사람. 그럼 그러면 전에 숙희랑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때 한창 직장을 다닐 때였지. 근데 숙희가 그때도 이제 숙희가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제 한창 역동적인 시기를 보낼 때였고 나는 직장에 문제의식이 엄청 많을 때였는데 숙희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친구니까 함부로 말 못하고 잘 지내면서도 나는 한켠에 나는 백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지. 나조차도. 그래도 뭔가 빨리 저 시기 충전되고 난 빨리 일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 있었을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숙희를 보는데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일 안 생기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나의 퇴사로 약간 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숙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사는 삶을 지켜보는 게 나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숙희가 그때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나는 또 그거에 놀랐어. 그러니까 그거에 왜 놀랐냐면 백수는 자기가 자유로운 것만 행복해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내가 백수에 가지는 편견인 거지. 자기가 자유롭고 어디에 기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행복은 내가 자유분망한 것이 행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숙희가 너한테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거 준비할 때 넌 언제 제일 기뻐? 이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았을 때 그때 일을 그만뒀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미미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기분이었어요. 엄청나게 행복했거든요. 전에 직장까지 다 나왔는데 어떡해요. 그때 막 퇴사 테라피를 저절로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가지고 들으시는 상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엄청 열심히 했어서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언제 제일 행복한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퇴사 테라피를 느꼈고요. 몸이 서서히 좋아지는 걸 느꼈고 퇴사 전도사가 됐었어요. 퇴사해라. 친구들이 저한테 엄청 찡찡대요. 보통 자기가 회사를 어디를 다니는데 나 너무 일하는 게 행복해. 너무 일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열의 0.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찡찡대면 일단 퇴사를 권유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한 친구도 몇 명 있었고 많이 퇴사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휴학을 한 친구도 몇 명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그리고 그 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퇴사를 하거나 휴학을 한 후에 그 아이들의 나중에 모습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친구도 있었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친구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숙희야. 네가 예전에 내가 휴학을 고민했을 때 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나중에 이제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빠르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친구한테? 응. 친구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너무 이제 후회 없는 휴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너의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제일 행복한.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근데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뭐 백수여서 좀 안 좋았던 거라든가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정신적인 고민을 처음에 했을 때 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나의 길을 찾아갔을 때 그때가 조금 힘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내 수중에 돈이 없었고 그때는 조금 힘들죠. 맞아. 맞아. 그래도 좋은 게 더 크니까 그걸 계속 선택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맞아. 남한테 영향을 그러니까 보통 백수를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주는구나. 숙희 그 얘기 하면서 들었는데 아마 숙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은 분명 한켠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숙희랑 대화를 통해서 그 용기가 딱 깨어나 그 용기를 책임질 마음이 생겼던 거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 시선도 결국 다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숙희가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결국 또다시 누군가에게 환경이 되는 거에서 사람은 또 그렇게 행복해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아무리 환경이 이렇게 저처럼 퇴사를 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건 결국 자기 몫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아니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명예나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사장님의 배를 불리는 거다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원형탈모를 안고 이렇게 계속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보면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G10 교육으로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얘기하니까 환경에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백수의 길은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체성이 있는 사람들도. 근데 한번 살면서 내가 백수든 아니든 그런 삶을 상상해보면서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사회적으로 이미지는 그렇게 되면 되게 나쁜 일을 하는 나쁜 짓 백수로 살면 책임감 없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같이 느껴지고 또 어딘가에 이렇게 복종하고 순응하면 한 조직에 그러면 되게 성실한 성실함? 그러니까 그 백수라는 단어를 보면서 성실함에 대한 정의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환경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무슨 사람 성장기 보는 것 같아요. 좀 그 생각을 일을 내가 왜 안 할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크게 내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었나 생각이었나가 있었어요. 아니 영화에서 봤다.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평생 일을 할 건데 왜 벌써부터 일을 할 거냐는 말이 있었거든요. 현명한 말이에요. 엄청 현명했어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 건데 왜 진작부터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는지 외국심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적이 불렀어. 미안해. 우리 벌써 시간이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확 갔는데 그러네요. 어땠어요? 다미는 오늘 얘기하면서 벌써 마무리인가요? 끝인가요? 근데 우리 오늘 서로 생각하고 있던 시간이 다 와. 왜냐하면 또 마무리 지으려면 우리 또 분명 한창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모르겠네요. 청년 백수가 사실 저의 약간 기질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한 번 인생에 있어 볼 만한 시기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었어요. 전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또 직접 그런 사람을 또 보고 얘기를 듣고 하니까 정리되진 않았지만 뭔가 호감은 가요. 아직까지 호감은 간다. 이 정도? 근데 선택하기엔 좀 뭔데 아직 호감은 간다 정도인 것 같아요. 본인 얘기를 되게 잘해주셨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또 영향을 받은 분들도 꽤 되니까 신뢰성도 있고 해서 이거 오늘 듣는 분들이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라면 해볼 만은 한 것 같네요. 증인이잖아요. 맞아. 산증인. 이런 활동하면서 막 권력이니 힘이니 문제니 이런 얘기하지만 다시 일상을 돌아보면 다 누군가한테 수능하거나 그런 거에 익숙한 삶을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구조 안에서. 그리고 그게 과거에는 학교였고 크고 나면 직장이 되고 어떨 땐 가족이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나도 백수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한다는 거를 깨달았고 내 주변의 백수 친구들을 보면서 나조차도 이미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또 그들과 친해지면서 느꼈던 거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닐까? 백수를 한 사람이 무조건 건강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지금 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어찌 됐든 얘들은 노라고 말을 해서 거기서 나와서 또 살다 보니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되게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또 내가 꼭 그들같이 살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게 내가 여전히 백수가 아니어도 날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오늘 청취자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나 그런 희망도 되게 많고 그랬습니다. 소키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알맹이를 얘기 못하고 약간 길려돌려. 너무 자기 자랑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나 이렇게 행복하다 니들인 일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서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소개하려고 준비는 해왔거든요. 미라클 벨리에라는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예요. 원래 원작의 제목은 벨라와 가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벨리에와 가족이었나? 아무튼 얘기인데 농아인 가족들 엄마, 아빠, 남동생과 청인 청인이 혼자 들을 수 있는 거죠. 가족들은 다 귀가 안 들리는데 청인의 폴라라는 소녀의 이야기인데 폴라라는 소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노래에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멀리 오디션을 보러 가고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농인 가족들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축을 기르면서 함께 살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폴라라는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청인들의 생활 속에 묻히는 걸 싫어해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휴학을 했는데 부모님을 반대하거나 가족들이 반대하면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폴라는 나중에 가족들 앞에서 들리지는 않지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청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아, 이 아이가 재능이 있구나 하고 오디션을 보게 해주고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가족의 성장에 대한 영화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가족들이 나에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결정은 자기가 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을 해본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뭔가 좀 진짜 내 안에 백수의 꿈이 들끓고 있다. 그러면 조금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선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행동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백수 선배로서 앞으로 백수를 살 사람으로서 약간 내 안에 백수가 백수에 대한 욕망이 들끓고 있어 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들끓고 있는데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약간 어떤 그런 진단지 같은 거 있을까요? 진단지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고 저도 다미 씨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일하고 항상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기가 꺾였어요.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사장 배불려야 되지? 이런 의문들이 의문들이 이제 붓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나는 백수가 맞구나. 나는 근데 이런 생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백수가 내 체질이라는 생각을 한 지. 나뭇잎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진단지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사바사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자기의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나 여기 계속 궁금한 게 생기지 스키한테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 약간 내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하면요. 그 친구들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공포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오는 공포 책임져야 될 거 사실 더 무겁잖아요. 직장에서 따박따박 너 5년 10년 다니면 돈 들어갈 일 더 많으니까 월급도 올려주고 네가 소속감도 계속 느끼게 해주고 이런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사실 놓친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숙희는 얼마 그런 안정감이 생긴 지 얼마 되진 않았다고 했지만 본인의 삶에 대해 가지는 책임감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책임감이 들 때도 있죠. 가족들의 시선들도 곱지만은 않아요. 사실 엄마야 내가 잘하겠지 하지만 할머니가 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고 내려와라 좀 옆에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나는 내 꿈이 있고 내가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 그냥 최선은 다예요. 가끔 자주 전화하고 그리고 자주 얼굴 비추려고 하고 어느 정도 합의선을 지키는 그런 거는 있어요. 책임감이 무겁기는 가끔씩 무겁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보다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가족이 나오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제주도 잠깐 내려갔었을 때 할머니 왜 할머니는 노인정을 안 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 뭐라고 했냐면 나 자랑할 것도 없는데 왜 가냐 이렇게 말하더니 어떡해 근데 할머니 그게 악의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할머니 약간 욕도 되게 재밌게 하시고 그냥 말을 되게 툭툭 재밌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생각해 자랑할 게 없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한 번 더 할머니가 왜 자랑할 거 없어요? 손녀 손자도 다 지금 건강하고 왔는데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할머니가 너네 언니 자퇴하고 빵 만들겠다고 돌아다니고 너머냐 동생은 학생이니까 뭘 할 거 없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바로 한 입 밥 먹을래? 이렇게 해서 밥을 차렸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가족은 그렇죠. 깔끔하다. 우리 가족은 이상적인 거 상상하지 말고 잘 견디고 에코촌이 합의하는 걸로 내 삶이 있듯이 그들도 각자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하지마요. 다음번 회차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청년 백수를 다루잖아요. 그때 저희 언니가 게스트로 나오는데 그때 사회적 편견과 가족으로 인한 압박 제대로 맛볼 수 있어요. 저희 언니가 모든 걸 경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빠로 또 한바탕 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숙기씨도 그때 시간 되시면 다시 한 번 괜찮나요? 저요? 수요일 날 괜찮나요? 본업이 백수니까. 좋아. 지금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대하고 그날 욕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 욕은 하시면 안 돼요.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백수를 꿈꾸는 분이라면 한 번쯤 용기를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있는 에피소드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특혜 청년에는 청년 여러분을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오잉 오잉! 네! 고마워요! bear 생 skirt